복둥이 손톱 잘라줍니다. 햇볕 쐬고 있는 복둥이 손톱 잘라줘 볼게요. 복둥아 손톱 좀 자르자. 인간 손톱깎이로 자르면 이렇게 잘 자르는데. 오케이. 이걸로 한번 잘라볼까? 이거는 언니가 우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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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잘랐네? 이렇게 편해요 우리 애기는. 손톱 자를 때 반항이 없어요. 짠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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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만 안 보이면 찾으러 다녀. 우리 개냥이들 여름아 시커메 여름이 간기 걸렸어. 간기 걸렸어. 여름이가 재채기를 하네요. 약 먹여야 할 듯해요. 왜 야채기 구독자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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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일도 꼈다고 바로 채찍거려요 장판에 올라가서 앉아있어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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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이에게 약을 줘볼게요 고양이 약먹이기 잘생겼어 우리 여름이가 재채기를 해요 여름아 깎아먹자 깎아먹자 좋구나 응 한 번 뱉었어 여기도 와보자 아이 예쁘다 아이고 잘 먹었다 예수 난 뱉었어 아이템 아이고 나의